네 안녕하세요. 범업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좀 다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또 안된다고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RAT 샘플인데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RAT, RAT라고 하는 것들은 리모트로 에세스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이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우리가 백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그냥 공부 목적으로만 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악의적으로 요걸 또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꼭 공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요 환경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새로 실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버추얼 박스 M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버추얼 머신 MS나 버추얼 박스 MS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가상 환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했던 이 가상 환경에 구성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요것을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상 환경 형태의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에요 윈도우즈 7 환경에 대한 것들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의 윈도우즈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이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트 SS 툴킷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도구의 하나의 악성 서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기터브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터브에서 여러가지 소스코드 형태나 그 다음에 이제 설치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설치 파일 같은 경우는 릴리즈라고 하는 요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된 지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바 환경이나 디베이 좀 맞춰줘야 하는 건데 요것을 우선은 클릭을 하시고요.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이제 구성 환경은 32비트이기 때문에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파일 하나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더블클릭 해주시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치 형태보다는 그럼 얘가 이제 바로 설치하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 형태가 아니고 바로 실행 형태로 이렇게 압축이 풀리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실행까지는 누구나 다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의 그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아마도 호스트 PC에서 한다면은 아마 백신이 아마 걸리지 않을까 백신에서 탐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괜찮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상 환경 하나는 구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좀 공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PK 빌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스 IP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악성 코드 형태들을 다운 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 어떤 것을 설치해 주셔야 하냐면은 오라클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바 환경 JRE 환경을 여러분들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이 이제 빌드를 할 때 이 도구가 이 APK 파일을 빌드를 할 때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환경을 이제 맞춰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8 환경도 된다고 저는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바 7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7버전하고 이제 8버전하고 또 사용한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API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프로그램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정보까지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는 좀 안 나와요. 안드로이드 RAT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자바 7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바 7 다운로드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JDK까지는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 이제 런타임에 필요한 이것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 버전에 맞게 저는 이 환경 같은 경우는 86, x86, x86 형태의 그러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x86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이 x8 이거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jre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jre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게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오라클이 조금 정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냐. 바로 이 파일이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확대가 잘 안되네요.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설치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상환경 윈도우입니다. 게스트OS 쪽에서 cmd를 열어가지고 자바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동작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경로 패스를 좀 시스템 패스를 잡아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실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까 그 RAT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APK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행 파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설치됐던 거 요것을 다시 클릭을 하십니다. 설치가 다 됐네요. 설치 형태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APK 빌더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IP를 여기에서 cmd에서 ipconfig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입니다. 요거요. 물론 이것을 외부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선 AP하고 이제 가상환경의 IP나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트워크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테스트용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IP를 여기다 이제 맞춰야 했고 기본적인 포트는 42474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빌드를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APK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면은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래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경로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된 APK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감염될 곳이죠. 감염될 그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옮겨가지고 한번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것을 예 복사를 해가지고요. 요쪽 호스트 PC 쪽. 예 지금 현재는 악성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요 서버는 게스트OS. 그렇죠. 윈도우즈 게스트OS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염시킬 곳은 호스트 PC 안에 있는 이 녹스라고 하는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감염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다가 우리가 호스트 PC에다가 우선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생성됐던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복사를 했어요. 예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 받았다고 시나리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죠. 아래 것은 뒤에 것은 헷갈리기 때문에 내릴 것이고요. 이 빅팀 쪽에 보시면은 리슨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악성 서버 쪽에서 이제 특정 포트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가 걸린 곳에서 이제 거꾸로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슨을 해주면은 기본 포트 42474로 이렇게 리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감염시킬 곳에다가 우리가 요것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시나리오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것을 특정한 그런 사이트에서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했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제 뭐 보안 쪽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을 좀 더 이제 아레이트 방식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스에 대한 활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거 영상 녹스 플레이어 설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앞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가 요것을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뭔가 실행이 된 것 같이도 안 느껴지죠. 그냥 클릭만 하더라도 얘가 실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이쪽 뒤에 이쪽에 악성 서버 쪽에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해당 IP가 이제 뜨는 거죠. 저희는 이제 호스트 PC에서 연결을 한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1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 이 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접속이 되면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려준 대로만 환경을 구성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Open the Lab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거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파일 매니저 요것을 검색을 하시면은 현재 장악을 한 그렇죠. 장악을 한 그 폰 쪽의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에게 쭉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SD 카드의 어떤 사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겠고요. 픽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 찍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에뮬레이터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제 어떤 그 이렇게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찍는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다운로드 받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다 다운로드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정보들이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했던 아까 이쪽에서 바로 요 부분이었죠. 요게 이제 설치가 된 디렉토리인데 요쪽으로 가시면 다운로드 파일에 이렇게 금방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 파일이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로케이션 정보들이 있죠. 위치 정보죠. 사용자의 위치 정보들을 확인할 때도 제가 임의적으로 에뮬레이터에다가 이 위치 정보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위치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임의적으로 에뮬레이터에다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록 정보가 바로 이제 컨택트죠. 이 주소록 정보 같은 경우도 제가 철수, 홍길동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소록 정보들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연락처 정보들을 이렇게 CSV 파일 형태로 가져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스 로그 정보들, 그 사용자들이 이제 전화를 했던 그 내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전화를 이렇게 걸었는데 그렇게 정보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RA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터브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건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뭐 항상 제가 자주 소개하고 있는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공격의 그 도구에서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RAT들을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 질문이 계속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이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